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 보궐선거는 오근은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이름들 보궐선거가 치료집니다. 보궐선거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더불어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폐색이 굉장히 찢었습니다. 폐색이. 폐색이 어마어마하게 찢던데 불구하고 그래도 조작을 하거든요. 박영선 후보가 서울 전체에서 대표를 합니다. 당일 투표에서. 그래도 사전투표는 425개 돈 가운데 얼추 50% 가까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산조작을 하는 사람들은 이기든 이기지 않든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조작을 하는 겁니다. 경상북도는 죽었다 깨어나들어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전국에서 골고루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경상북도의 포항북부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게 포항북부에 선거갈리비안회가 발표한 최종 결과입니다. 선거 데이터.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오중기 후보. 이 오중기 후보의 자료 가운데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4837표. 국외 부재자 투표 148표. 홍해업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1923표. 신광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186표. 이게 전부가 다 조작이 된 수치입니다. 이게 조작이 되기 때문에 뭐가 함께 또 조작이 되는가 하니까 앞에 있는 선거인 수도 조작이 됐고 투표수도 조작이 된 겁니다. 다른 후보들은 표를 더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작이 안 됐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수 관내 사전투표수는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가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마 만질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딱 그냥 전체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4837표에 더불어민주당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몇 표 정도를 훔쳤는지를 금시 알 수가 있습니다. 조작에 사용한 규칙만 찾아낼 수가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가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4837표 가운데 몇 표를 집어넣는지를 다 계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규칙을 이용해 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딱 분석하게 되면 규칙이 얼마가 나오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장에 9사람이 올 때마다 유령 사전투표지 한 장을 만들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넣어줬습니다. 얘기해서 9명이 투표하면 한 장씩 위조투표 투입. 그럼 총 몇 표를 집어넣냐. 580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실제 사전투표장에 오신 사람들보다도 발표 사전투표율을 2.5% 이런 뻥튀기 한 다음에 5808표의 위조 사전투표지를 확보한 다음에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준 겁니다. 이게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5만 2,270명 선거관리위원 보너스로 만들어서 지원한 유령 사전투표자 수는 5,808표 선관위가 두 개를 합쳐 가지고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5,878표로 발표를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4,573표를 집어넣고 관내 사전투표에 1,235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걸 찾아낸 겁니다.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를 가지고 이름을 찾아냈기 때문에 규칙을 사용하여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름들 표를 보시게 되면 도저히 조작하면 안 되는 데입니다. 포항 북구는. 왜 그런가 하니 김정재 국민의힘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65%를 받은 겁니다. 65%라는 것은 서울 지역에서 1만 4천 표 정도의 여러분들 표를 집어넣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경훈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 당일 투표 득표율이 60%거든요. 이례적으로 높은 겁니다. 그런 것은 수도권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경상북도 포항 북구는 국민의힘의 텃밭이기 때문에 65%를 받은 겁니다. 65%를 받으면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작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이 조작이 왜 했냐고 하니까 아마 선거비용을 보존받기 위해서는 이런 권역별로 몇 퍼센트 이상이면 선거비용을 다 전액 보존받을 겁니다. 다 세금 도덕놈들인 겁니다. 세금 선거 보존을 여러분들 받기 위해서 정부에 골고루 다 이길 수 없는데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65%를 받았는데 당일 투표를 더불당 후보가 25%를 받았는데 34%로 플러스 9%를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플러스 9% 올리는 데 투입된 표수가 5808표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국힘당 후보는 55,119표 차이로 이겼는데 5808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48,938표 차이로 이긴 것으로 축소해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다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을 다 이름들머저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냥 선거가 아니고 그냥 컴퓨터 놀이입니다. 놀이. 컴퓨터 게임도 아니고 이 정도 게임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들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23.18%지 않습니까? 그걸 얼마를 여러분 뻥튀기 했습니까? 25.72%를 뻥튀기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2.5% 뻥튀기를 한 겁니다. 2.5% 그래 표를 5808표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어 준 겁니다. 집어넣어 줬으니까 사전투표율이 26%인 사람을 더불당 후보를 34%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사전투표사와 비교해보시랍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8%입니다. 조작을 하면 이렇게 큰 값이 나오죠. 조작되기 이전 상태는 1%입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삼천리 방방곡계에서 전부 다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데 어떻게 앞으로 선거에서 이길 겁니까? 대선 대패입니다. 지방선거 대패입니다. 나라가 넘어간 일입니다. 나라가 넘어간 일인데 그냥 다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이정민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 표 훔친 것까지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2하 전문가 여러분 작업 보시기 바랍니다. 표 전체 표를 얼마나 훔쳤는가 5808표를 훔쳤고 관외 사전투표에서 1235표를 훔쳤고 홍해업 관내 사전투표에서 581표를 투입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투입된 표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우편투표에서 1235표에 가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투입했고 홍해업 관내 사전투표에 581표를 투입했고 신강면 관내 사전투표에 84표를 투입했고 청하면 관내 사전투표에 151표를 투입했고 전체에 다 합쳐서 580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5808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선거 부정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밝혀진 겁니다. 일주일 만에 서울에서는 몇 장당 한 장을 훔쳤는지 경기도는 네 장당 한 장을 훔치고 서울에는 세 장당 한 장을 훔치고 경상북도에서는 아홉 장당 한 장을 훔치고 부산 집갈시에서는 네 장당 한 장을 훔치고 이게 전부가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율이 원래는 23.18%인데 사전투표율이 25.72%로 2.55%는 뻥튀기 한 겁니다. 그래서 5808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자 수에 더해 준 겁니다. 더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0.61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 조작하기 이전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일 투표지 100당당 사전투표지 61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808표를 더해 줬으니까 여러분들 0.87이 나오고 0.67이 0.87 당일 투표지 100장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지를 87장을 받게 됩니다. 표를 더해 줬으니까.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전국에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에. 경상도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시 충청도 충청남도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사전투표가 전부 다 더불당이 이긴 걸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을 여러분들 경상북도에서 한 겁니다. 정말 참 대한민국 사람의 일원으로서 참 심의유감스럽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거 조작을 10년째 계속하고 있으니까 참 어떻게 그 10년째 하더라도 고칠 의지가 있으면 다행인데 어제 윤 대통령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참 한심하다는 것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되는 거고 국민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이제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뭐 실망하지 않고 또 역사적인 어떤 반전의 기회가 있을 수도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실과 진실을 계속해서 규명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상도도 이렇게 무자백이름 조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